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답니다. 최근 장애인 생산품이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데요.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. 과거에는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품질이 낮다거나 또 제품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. 지금은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전면에 내지 않고도 판매하고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제품을 판매해 주셨지만 점차적으로 민간기업에도 많이 저희도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개인 홈페이지 이런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일반 구매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구매자분들은 제품이 좋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제품이 그런 다양한 인증제를 거쳐서 안정화될 수 있게 노력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해주신다면 만족감이 높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